랜덤은 없네 맵이 총 8개 있고 그냥 아무거나 하나 해보죠 랜덤은 없네 아 이렇게 4명인 상태로 시작하면 한 명이 손래고 3명이 이렇게 숨는 역할이구나 되게 캐릭터도 매력적으로 생겼다 얘네는 쌍둥이니? 비슷하게 생겼네 사장님 퍽 넣으세요 아 어 퍽 점프 시 스테미나 소모를 위한 40% 감소 마지막 생존자일 경우 구영탄 마지막 생존자일 경우 이걸로 하자 이게 제일 무난하네 위 파틴 희망이 없어 마지막 생존자일 경우 탈출 속도 증가로 하겠다 이러고? 내가 레디를 하면 되는 건가? 그러면 뒤에 있는 애들은 아마 새벽이랑 훈다인 것 같고 아니네 키밍이었네 어? 고로케 들어왔어요 지금? 아 이미 되네 어 어 중도 참여가 되는구나 좋다 근데 캐릭터 선택이 아 됐구나 잠시만요 오오 좋아 이거 왜 이렇게 어 뭐야 바로 시작된 뒤 어 그러면 이번에 그럼 술래가 새벽이 어 무슨 소리 뭐야 다 안 잊었어 하여간 저런 거 잘 걸려 일단 연습판이니까 이 망치는 뭐야 망치 왜 들고 있어? 어? 좌클릭하니까 사물로 변했어요 어 오 안녕하세요 안녕 뭐야 움직여요 왜 안.. 안 바뀌어 됐다 움직이시라구요 아니 나 왜 안 움직여줘 안 움직였어야지 왜 안 움직여 나 안 움직여줘 의리자라서 그런거 아 동화? 어허 아니 나 저 밖에서 난리도 하고 있는데요 저기 이거 누가 봐도 수상하잖아요 이거 누가 봐도 누가 봐도 사물 아니잖아 고로케님 네 몸 버둥거릴 수 있는데 왜 안 버둥거릴까 아니 지금 화면 화면이 멈춰가지고 지금 그래픽 설정하고 있다니까 아니 근데 뭔가 뚜둑뚜둑뚜둑 멈추긴 해요 어 움직인다 아 제가 올라타고 있어가지고 안 움직인 거예요? 아 아니에요 컨트롤 미스했던 거 같아요 이걸 이렇게 해보실 수가 있어요 뭔가 묘하게 바뀐 느낌 아닌가? 뭔가 미묘하게 버벅거려 뭐 뭔가 날아다니는데요 저거 소리 지르는 건 뭐지? 광역기 같은 거예요 이게 누구실까 이게 누구실까 발다부리고 오케 이거 뭐 어떻게 해 발다부리고 오케 이런 식으로 이건 대바네랑 같은 형식이구만 이건 대바네랑 같은 형식이구만 나이스 코인이 필요하구나 뭐 이럴줄 알았지 위험해 보이는데 이게 누구실까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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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깨지네 아이고 깨진다 아이고 아이고 죽난다 이거 고치다가 실패하면은 위치 떠요? 저기 있다 아이고 죽난다 새벽아? 네 아 아니야 살려줘 바빠야 저 지금 스태프 보느라고 그런 거 같아 살려줘 너무 재밌어 아 엄마 내려줘 내려주세요 우리 친하게 지내요 살려주세요 야 이거 수리하는데 한나절이야 아 어디보자 아 아 아 아 어 이벤트? 이벤트? 자 다들 움직이 마세요 움직이는 모든 생존자는 살인마에게 보입니다 와 대박 아 저기 열심히 움직이게 계시네 아이고 자꾸 실패하네 아 이거 수리할 때 실패하면 위치 안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보여요? 순간적으로 보여요 아 순간적으로 아 나 100만 번 정도 실패했는데 새벽이가 여기로 안 오길래 열심히 노는 거죠 뭐 이리 오세요 뭘 수리하는 거지? 오지마 뭘 수리해야 되는지도 모르겠어 빨갛게 보이는 이상한 기계가 있어요 아니 왜 실패하냐 진짜 움직이지 마세요 나야 할 말고 놔라 뭐야 이씨 이걸 나이 공격을 해? 돈도 있네요 맞아요 돈 먹어가지고 아이템을 쓰시면 돼요 어 미친 누가 이렇게 열심히 골라놨네 어? 뭐야 어 구급함도 있구나 되게 아무렇지 않은 척 뚜둣 이거 누구지? 뭔가 맵이 묘하기 바뀌었네 아 미민군 이거 똑바로 세우려면은 내가 조금씩 조금씩 미묘하게 컨트롤해서 세워야 되는 거야? 시프트키 누르면은 똑바로 세요 나 이거 못 맞추겠어 어떡해 아 나 이거 못 맞추겠어 어 누구인가 누가 틀리는 소리를 내었어 어? 누구인가 나 소리를 못하겠다고 어 나 소리를 못하겠어요 이건 뭐지? 저런 리듬게임 같은 거 못한다고요 프롷코인으로 상자를 열 수 있구나 아 누구인가 아 죄송죄송죄송 누가 누가 터뜨린 소리를 내었어 못 들은 척 한 번만 해주십시오 어 귀여워 어 깜짝 어 이 사람들 여기 모아 계시네요 고로케 살려서 고로케 이리와 무서워 뭐야 뭐야 건초더미가 움직이고 있어 개 커 저거 뭐야 누가 어 다른 걸로 변신하고 싶어 이게 누구인가 이게 누구인가 이거 변신 풀려면 어떻게 해야돼 우플릭인가 그럴걸요 어 잘 도망 다녀 오 지금 내 머리 때린 거야 드디어 건초에서 벗어났다 아 근데 건초가 더 잘 점프 잘하네 아이씨 어허 어 어 어 어 아 이거 아니네 까비 누구야 왜 안 도망갈까 어 도망가야지 어떻게 뭐하는 짓이지 이게 이게 살려주니까 됐고 멍망하게 머리띠 머리띠 아 머리를 내리칠 수 있구나 누구인가 안 돼 안 돼 누구야 이거에 변신 안 돼 머리 내려 찌끼 누구인가 찌끼 오 오 마이넴 이스 찌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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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려주세요 도망쳐 도망쳐 이리 오세요 우리 그 어떤 머신도 고치지 못했어 어딨어? 살려줘 버둥거리세요 어 이거 버둥거릴 수 있구나 잡혔어 이거 어떡해 소우야? 오 이게 이렇게 다른 생존자들 위치를 볼 수 있구나 어? 뭐지? 고렇게 내 앞에서 왜 술 마셔? 음주 방송 안 되는 거 몰라? 오 이거 갖다 때리네 어떡해 어떡해 됐다 여기 있어봐요 여기 있어봐요 어 뭐야 어어 살려줘 머리통 도망쳐 도망쳐 박살났어 와 근데 주변에 사물이 너무 많아서 이거를 진짜 변신하고 가만히 있으면 못 찾기는 하겠다 잘 모르는 사람들 못하는 곳인가 고인물들은 근데 다 찾겠지 너무 커 근데 수리가 수리를 못하니까 맨날 수리야 하하 의미 없죠? 아하 어디 보자 저리가 왜 내 앞에서 그래 아니야 자 누가 뽀짓거리는가 아니 젠장 아 누구인가 과민성 대장 대장 누가 누가 이렇게 못 참아 아 나야 나 여긴 나야 5초마다 방구를 준다고 가만히 있는데도 계속 끼네 그냥 앉아서 거기서 싸는 거임 이거 이렇게 숨은 상태에서 맵 둘러볼 수 있어요? 그건 안 되나? 안 될걸요? 그거는 안 돼요 아하 이거를 여기다 깔아놨어 이게 변신한 상태에서는 막 뛸 수가 없는데 인간인 상태에서는 뛸 수가 있구나 아 난간에 걸렸어 난간에 걸렸어 이미 끝났어 우리는 시간이 끝났습니다 아 그러네 시간이 1초 남았네 아무도 죽진 않았지만 아무도 탈출하지 못했어 예 승리 이게 시간을 너무 오래 끌어도 지는구나 사람이 그래서 기계를 돌리면 30초인가 3초인가 늘어나요 새벽에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지금 왜 이렇게 화가 났어 애가 더워 더 지게 해야 돼 비가 부족해 살리기만 살리다 게임 끝났네 그냥 하하하하하 이건 뭐야 추천할 수 있구나 음 이렇게 누르면 추천돼 재밌다 추천 안 반사랑 줘야지 맵을 바꿔서도 해보자 넹 되게 뭔가 대바대보다 좀 라이트한 느낌이네 훨씬 재밌어요 그 살인자들 머리 때릴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요 네비 훨씬 좁은 느낌인데 그렇구만 뭐지 이번엔 과연 오오 아 이게 이걸 이걸 지금 저라고 하셨던 거군요 아하하하 고렇게야? 아 고렇게다 고렇게 고렇게 가나? 대머리 가나? 준비됨 캐릭터 뭐 올라가지 나도 나중에 살인마 해봐야지 사장님을 할머니 해주세요 할머니? 네 그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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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요 오오 bulky 근데 왜 시작이 안돼 나 왜 선택중이야 나 준비 비됨 operational 준비됨 눌러야 돼 뭐지? 레디를 했었는데 해제했나 봐 저택이다 자 우리 이번엔 좀 제대로 해보자 고로케 살인하잖아요 대빡 집중했어야겠는데 어! 거미 뭐야 고로케님이 거미에 당하고 있을 때 빨리 어 저 고양이 뭐야 고양이 완전 귀엽다 내가 고양이에 당하고 있을 때 지금 새벽이는 염동력을 이용해서 수리하네 기본 갖고 있는 그거에요 염동력 잘 못쓰네 이럴 줄 알았지 야이 개색 어이 개커 이거 못 맞추겠어 아 이거 어떻게 튀어 이욕 이essen 아아 아니야 나 사람들의 사물 인데 아아 vel 어디 이히히 이쪽 στα kt 아유 어떻게 맞추는거야 도대체 어 걸렸어 뭐야 바로 앞에 있었네 오오 기절 잘한다 그만 따라와 미친 고로케 아 스피드 안 눌러서 아 고로케 진짜 집요해 진짜 무서워 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수리 다 부수기 아 슈퍼 못 떴니? 아 아 아 Floor 아 고로케 너무 열심히 해 아아 방송 분량도 안 챙겨주고 괜찮아요 상상님이 의자로 사내고 있으니까 내 다리 없을거야 없을 거야 없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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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드디어 됐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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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앞에서 지나가는데 너무 무서워 아 이거 은근히 변신하는 목록 찾는 것도 어렵다 아 괜찮아요 와 움직이지 않는 모든 생존잔 살인마에게 보입니다? 야 그러면은 수리하고 있을 때도 모습이 다 보여? 네 미쳤다 이거 사기다 이벤트가 너무 사기인데 아 방금 비명 소리 뭐야 아 저 뭐야 아 놔주세요 아 고로케니 고로케니 아 이거 놔주세요 이거 업고 있을 때 놔주세요 그 머리 후드러쳐서 하면 떨궈요? 맞아요 떨궈요 근데 그 사람은 여전히 계속 기절이죠 어 아니요 도망가요 도망가지 않나? 그래? 기절이잖아 응 도망갈 수 있었어 아 그래요? 도망가요 네 대박 그럼 적극적으로 잡혔을 때 가가지고 머리 후드려 패야 까아잇큐 그렇죠 살려줘 나 살려줘 엑스키로 도움을 요청하세요 엑스 도움드 어 헬 헬 미 어디 있는데? 아 저기 있네 엄청 멀리 있네 아 도움 3번 말하니까 더 이상 도움할 수 없어 조용히 해 어 이런 안돼 대신 귀여운 아라파칼을 들이려고 했는데 이번 젠장 쉬프트 그 뭐야 채민아 얼마나 남았는지는 안나오나? 아아 자꾸 지금 보내고 있지 안되겠다 곰틀거려 곰틀거려 이번에야말로 이번에도 탈출해 어 야 이거 구하는 것도 생각보다 되게 짧구나 네 아니 근데 이거 너무 뭔데 의자가 열심히 흔들어 엉덩이 흔들어 안돼 어우 어려워 푼다야 어디갔어 같이 수리해야지 도망갔어 손오는 사람 바보 눈앞에 고로케님이 보이길래 어디있을까 문 닫고 튀어버렸네 차장님 가두고 튀어버렸네 아이고씨 키미뱅 잡혔냐? 네 왜 안보이냐 저 의자만 표시가 되는구나 변신을 할 수 있어? 아니 변신을 할 수 있다고? 살인마가 변신을 할 수 있으면 넘어간거 아니야 여긴 제자리입니다 일로 오지마세요 오 나이스 벗어났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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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 비명소리 좀 어떻게 해봐 아악 이런나니까 먹었니? 먹었구나 아 살려줘 ㅋㅋㅋㅋ 너 죽었네 어?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아아악! 아아... 이용할 수 없어 이동안 그걸 해야겠어 어디 갔지? 설정을 좀 만져야겠어 이거 누가 이렇게 닫아놓으니? 살았다 벗어났다 설정이 뭔가가 계속... 최하로의 욕이 있어 왜 애가 운는 소리가 들지? 깜짝이야 훈다야! 나! 나나나나나나나 아 할 수 없어 나와 오우 잘 못했어 오우 잘 못했어 오우 잘 못했어 이거 저거 안되나? 제발! 저거가 뭐예요? 얘들아 2분 40초 남았다 수리 좀 해라 이것들아 눈치 빠른 친구는 죽어야죠 죽어야죠 아악! 오우 어디갔어? 수리 좀 해라! 저는... 아! 수리 좀 해라! 가고 싶어요 깜짝이야 아니 어떻게 하나를 먹고 쳐 이거 진짜 안돼 아니 근데 진짜 오래 걸리긴 한다 이거 아이고 죽었다 수리하는게 그 데바드에 한 3개 정도 걸리는 것 같은데 나부터야? 아악! 하하하하 쭉 쭉 쭉 쭉 쭉 이게 뭘까 이게 안돼 됐어! 드디어 안돼 이 시간에 늘어났다 아 왜 이렇게 가까이있어 이런 젠장 아하 아하 어디가 안될 어디가 안될 어디가 안될 지티 아하 지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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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아니 하하하하 놔 왜 이렇게 즐거워 애 새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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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즐거워하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애가 항상 해맑아서 좋아 아 너무 재밌다 야야 뒤 뒤 뒤 으아 문 다 바뀌었네 그치 빠르게 살려주세요 안녕 그렇게 말을 하면 고로케가 알잖아 조용히 있어야지 어차피 피다 야야 히히 아 왜 모든 모든 보이는 기기가 수리를 하면 다 새 거야 야 지금 부시고 다녀서 아 기계를 부셔서 초기화돼? 맞아요 조금씩 다 알아요 아니 너무 살인마가 유리하다고 생각들지 않아? 어 그리고 아까 남은 시간이 늘었네? 아 기계를 하나 고치면은 아 기계를 고치면은 시간이 늘어나는구나 맞아요 지금 늘어납니다 늘어났죠? 안돼 고치지마 절 죽였으니 그걸로 만족하세요 아 제발 꼈어 어느새 빡집중중 다들 너무 조용해 어 깜짝이야 아우씨 어휴 놀래라 어휴 이거 수리하고 있을 땐 살인마의 위치가 안보이네 이제 보이네 놔라 놔라 계속 끊기네 놔라 안돼 안돼 하지마 의자 없지롱 아 깜빈 안돼 잘있어 하하하 빠르게 넘어가네 잠깐만 이거 넘어갈수가 없는데 이거? 어휴 나이스 뭐야 이거 도망치 내려오고있어요 너무 빨리 너무 빨리 왔어요 너.. 아..아..아..아..아 싫어요! 아아..아..아..아..아..아.. 아아 김이밍이 1위로 도망 올 줄은 몰랐지 아..아이씨.아이..조금이라도 멍 때리면 바로 퍼지네 야. niang. 야. 이렇게 귀여운데 때릴거냐? 너 미쳤냐아악! 아하하하하하 어우! 으어! 하하하하 저버려? 나 이렇게 귀여운데 나 이거 귀여운데? 나 졸래 귀여운데? 수리 속도가 살짝 증가했습니다 생존자가 얼마 안 남으면 좀 유리해지는구나 오케이 안 돼! 개 웃기네 싫어한가 아 어디 있을까 가만히 있으면 소리 안 나요 아 그런거야? 계속 소리 나는 줄 알았지 방귀랑 다릅니다 아 이거 수리했던 거구나 아까 아까 수리 안 한 건 빨간색으로 나오는구나 수리한 건 흰색으로 나오는구나 수리한 건 흰색으로 나오고 쓰레기 게임이네 이거? 파악한 고렇게 어디 숨어서 원래 쳐다보고 있을까 나 이 상자 같은 거 열어보고 싶었어 뭐 이렇게 아이템을 쓰시면 돼요 방금 에너지 드링크 드셨습니다 아아아아악 아이고 선생님 에너지 드링크 드세요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에너지 드링크 안 먹어지는데 나 죽으면 끝이잖아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쫓기고 있을 때 에너지 드링크를 먹으면 굉장히 빨라져요 뭐지? 뭐..뭐야 앉아 형 아아아아아아 아 형 형 아 바로 앞에 의자가 있었네 아 쓰레기 게임 아아아아아아 으응 거론 참고로 그 텐트를 치면은 이.. 잡혀있는 사람 초스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오오 네 지금 초스 줄어들고 있잖아요 사장님 네 저 초스가 그 살인방 근처에서 캠프를 까고 있으면은 안 줄어들어요 오오 신기하다 아 그래요? 네 신기하네 하하 하하하 제길 쫓기고 있어요 그럼 접니다 아 뭐야 하하하하 어 이거 감정 표현 3번 하면은 안되네 네 조용히 하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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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왜 자꾸 막 지 멋대로 움직이냐 이거? 아 형! 아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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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아니 아 내 눈 좋아 잘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작아졌다 무빙 유리해졌어 뭐야 작아졌어 아 진짜 웃기네 아직 노력 안 끝났어 섬짓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이거 근데 저것도 할 수 있지 않나 생존자로도 변할 수 있지 않나 맞아요 맞아 아까 변하던데 아우 사장님 4,000원이나 있으시면 좀 아이템 좀 드시지 못났어 어디갔지? 어? 응 뭐야 이거 뭐지? 아 진짜 너무 무서운데 지금 어떻게 변해 사장님 아이템 좀 드셔주세요 제발 아이템을 어떻게 먹는건데 보물상자 상자 모양 보이시지 이벤트 또? 아니 젠장해 모든 생존자의 아이템이 사라집니다 아직 안 샀어 사장님 아 아 내가 피 땀 흘려 본 돈 다 사라졌어 아니 뭐야 그냥 그냥 진짜 증발이야 복구 안 해줘? 응 어디로 갔을까 근데 이 망치 표시 뭐예요? 이거 내 특성인가 네 그 지금 사장님이 캐릭터가 망치가 그 벽을 세울 수 있어요 가벽 같은 거 오 제일 쓰잘데기 없는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안돼 뭐야 이거 왜 왜 변신이 안돼 하나 남았어 어디지? 으응 영혼의 돈을 먹고 다니네 키빙이 알다 이거 생존자로는 어떻게 변신하는거야? 변신이 뭐 따로 있는거야? 이거 무슨 키가 있었을텐데 세뱅님이 없네 뭐야? 그쵸 그쵸 어 만들기 전에 부셔버렸어요 아 이게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걸리는구나 쓰레기네 그렇습니다 뭐야 탈출해 하고싶지 왜 패배가 됐냐 그 관전 나라 아 나 혼자 게임이 끝난거였구나 ㅋㅋㅋㅋㅋㅋ 야 여긴 하수가 어디냐 그건 우리 이 뭔소리지 할 수 있어 다 고쳤잖아 이제 나가면 되는거잖아 그지? 문 따야되요 야Books kggg 아 크기때끈 아 아 까빅 눈앞에 있는 게 왜 그 큰 거 아 아 아깝다 아 역시 고로케 와 고로케에 잘 어울리는 캐릭터다 근데 반짝반짝한 머리에 저 젠틀한 포즈 다운도 있을 수 있을 게임에 적응하기 시작했어 고로케한테 투표 사장님이 팔짱기 타고 치셨네 그러네 이 쓰레기들 저희가 어그로를 끌었으니까 이게 고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나 기절 횟수 보이세요? 기절 횟수 보이시냐고요 어 다른 맵 뭐 있어요? 뭘 추천해요? 개인적으로 야영지 재밌어요 야영지 해보자 다들 포럼 나이트 처음 해보나요? 라는데 난 난 저는 완전 처음이고 해보신 분 한 번이라도 저요 저도 조금 해봤고 킬링도 해봤고 그렇고 나아지는 다 처음인 싶어 네 이런 요 게임도 처음이에요 어 이건 또? 바꿔줄 수 있어요 살인마와 교체를 사장님이 살인마와 교체 뜨거든요? 캐릭터 밑에? 어? 사장님? 다른 분이 살인마 하실 분? 살인마 어떻게 바꿔? 캐릭터 밑에 고로케가 생존자와 교체를 원합니다 어? 할머니 진짜 그레니가 있네? 네 사기꾼 능력을 조금만 보는 시간을 가질게요 비명 10초밖에 안 남았어요 사장님 그래 그레니로 하자 영채와 할머니가 짧은 시간 동안 보이지 않게 되면 빨라집니다 오 던지기 선택할 수 없습니다 된장 아니 나 퍽퍽 원거리 운영 아 나 퍽 설정 안 했다 아이고 저런 난리 났구만 좋아요 다들 죽여주자 아이고 이걸 원했어 너무 좋아 다 어땠네 와 진짜 이빨 반쯤 없는 것 같아요 아 찾았다 아 아 아 이거 어떻게 빨라져 아 이거 안됨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칼을 이렇게 던질 수 있구나 아 낑겼다 쟤 누구지? 아이고 아 난 2단 점프가 안되네 아 이거 은근히 아 이거 은근히 어렵다 팔 맞히기 되게 힘들어요 아니 크기가 작으니까 어 이거 어떻게 열어 아 부셔야 돼요 살인만은 아 아 아 아 아 이상하다 사장님이 살인만 맞죠 아 애들이 다 다 농락해 아 뭐야 나 어디있어 어 어 어 곳곳에서 타뜨드리고 그러세요 하하하하 아이 아 아 맞췄다 아 종전다 푼다구나 아이고 귀염둥이 푼다 살려주세요 칼 던지는거 되게 어렵다 우클릭으로 들기 살려주세요 의자가 없어요 여러분 의자가 없어요 할머니 살려! 으잇잘가 없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훈담안 노린다 제일 반반 하나 노린다 아니 뭐지? 헬이오리언 훈다 아니 따뜻한 할머니의 품으로 오렴 할머니 너무 차가워요 할머니 품이 너무 차가워요 세면 의자에 놓기 됐다 안녕히 계세요 할머니 품이 너무 차가웠어 여기 계셨구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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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아무것도 안 보여 아 내가 품나면 너무 괴롭힌다 다른 애 잡아야지 부쌌다 제가 또 사장님의 이 넓은 마음의 한 명 줄게 죽어 죽어 뭐야 이거 한 배낭입니다 사장님 아이들 너무 잘해 도망쳐 좋아 원거리 공격 도망쳐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작은게 없어 왜 작은게 안보이지 시겜 어 작다 이거 좋아 아닌가 큰가 큰데 왜 이렇게 크지 어 이거 안돼 이리와 존내 흔들어 바로 앞에 있는데 어 좋아 아 아이고 하하 아니 너 왜 계속 여깄어 왜 계속 눈에 밟히냐고 너 하하 아 사장님이 날 좋아 나 괴롭히고 싶지 않은데 왜 너 계속 눈에 눈에 드냐고 하하 사장님이 날 너무 좋아해 하하 사장님 정말 자 여기 앉아 있으렴 우리 귀여운 손주 여기서 푹 쉬고 있어 할머니 너무 많이 먹었어요 아니 어떤 스바라시가 이리와라 우리 귀염둥이 손자들 이리와 할머니가 편하게 해줄게 아 안돼 안돼 잠깐만 도망가 어어 여기 통기타가 뛰어다니네 아주 활기차여 통기타 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안 변해 하하 도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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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살려가세요 둘이 잡혀있어 이리와 아직 시간 많아 안 많은 것 같은데 도망해봐라 아 야 이거 은근히 잡기 어렵다 어 어 아 아 뭐야 언제 왔어 투명이 능력이라 아 아 뭐야 저거 2단점프 와 나는 안되고 쟤는 되고 유후 이게 이렇게 야 뭐야 이거 왜 왜 이렇게 쪼금해 야 장사는 저걸 어떻게 때려 어 어 뭐더라 어 나 이제 죽겠다 안 돼 야 저거 너무 쪼금해 내가 어그를 끌고 있으니까 푼단지 살려 아이고 안녕 쉽지가 않네 아 투명을 써버렸네 아 돈이 없네 안녕 아야 돈이 없어가지고 아 쇼핑하려다가 3초 3초 남았어 여기 편히 앉아 있으렴 퇴 아 차가워 으아 아니 잠깐만 쿤단님 어 아니 아니 이거 구해주는 건 너무 빠른 거 아니냐고요 아 기계도 벌써 지금 3개나 꽂혔는데 안 돼 안 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왜 이렇게 잘해 눈뽕 아이 까비 싫어해요 싫어해요 할머니 버둥버둥 싫어해요 저 가만히 있어라 할머니 차가워요 저 뭐야 저 우리 뭐 ofere 다기에는 뭐야 에이 어 뭐야 에이 쳐! 머리! 아이 까비. 쳐! 머리! 아이고 까비. 막기! 아아 눈뽕! 좀 가만히 있어라 얘들아! 싫어! 놔! 저 근방진 책 어디가 너? 나 지금 두 번째던가? 아아 걸렸구나. 돌려맞게 하는데 이거? 사람 돌려맞게 하는데? 으악 죽는다. 맞아 이거? 얘 뭐 능력이 무슨... 회복을 시켜준다인데 어차피 누우면은... 들리잖아. 이 스바라시 왜 아까부터 자꾸 랜턴으로 변하는 거야? 안돼! 바꼈어! 바꼈어! 안전하게 해 제발! 안전하게! 아 잠깐만 걸렸어? 아 이거 왜 자꾸 머리 맞아 이거? 머리 맞추기 되게 잘하네? 한참 개 웃기네? 이리 와! 이리 와 썩을 놈아! 아아 죽었다! 어... 어? 어? 얘 왜 아직 여기 있니? 조용!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아무도 나를 살릴 마음이 없어. 그러하다! 포로켄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재밌잖아. 너는 수리 안 해? 얘들아! 다 어딨어? 어... 찾았어. 어? 그렇지. 아 아니야 아니야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거 아니라고! 이리 와! 아 안올라가요? 어? 뭐야 여기 막혔네? 아 이쪽 못 돌아가는구나. 아하. 어? 이게 안 맞아? 아! 아우와! 오호! 어어! 애들이 초보 농락해요! 일루, 일루, 일루! 일루, 일루! 일루, 일루! 일루, 일루! 일루와! 금방진 토끼야! 어? 죽었어? 어? 죽었네? 마지막 목숨이 했나 봐요. 이게 꼭 안 쳐야지 마무리 되고 그런 게 아니어서 되게 좋다 그거는 그냥 세 번째 쓰러지면 바로 죽는 게 되게 좋아 사람이 죽으면 죽을수록 수리 속도도 빨라져서 엄청 빨라요 생존자들한테도 약간 남은 생존자들에게 보너스가 있네 맞췄어 팔이랑 다리 어디 갔어요? 몰라요 이거 오랫동안 계속 추적하고 있으면 이동 속도 좀 증가하더라 네 찢기 찢기 수리 속도 증가하는 거 봐 엄청 빨라졌어 탈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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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ar주 탈출 걸렸구나 다 걸렸네 이거 푼다가 제일 마지막이었네 기가 막히게 승리 아쉽다 너무 무서워 아이고 우리 손주들 조용히 잠들어서 아주 좋구만 자추 자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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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축가 돼요? 그러네 이벤트 한 번도 안 썼다고? 아 그걸 살인마가 쓰는거야? 네 CK 눌러서 정기적으로 발동이 되는게 아니라 와 나 이벤트 한 번도 안 쓰고 이겼네 곧 와 역시 다른 맵 학교 가보자 아 저에요 근본 근본 맵 아 후원까지 해서 알려줬었다고? 아 나 전혀 안들렸어 나 진짜 너무 빡집중 했나봐 아주 그냥 집업을 죽이는데 호랑이 형 아이들이 나 너무 농락하잖아요 또 또 또 제가 살인마인데 이게 계속 되는 사람만 되긴 하더라구요 아까 안한 사람이 지금 누구지? 안한 사람 위주로 하자 받고 부추세요 하실 분 먼저 갑니다 아니요 제가 먼저 할게요 아 그래요? 오케이 마지막을 제가 하면은 너무 못할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 나는 남은 캐릭터가 별게 없네 힐러해야겠다 근데 이 맵은 살인 자각이 좀 빡셀텐데 난 치료가 좀 좋은데 어딜 해도 못할 것 같아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 귀여워 알았어요 울지마요 세팅창 자주 봐달라고? 너네 이 게임을 하면은 진짜 절대 못봐요 진짜 추격 나가는 순간부터 온 신경을 심지어 추격하는 사람도 눈을 못돼 완전 서로 서로 빡 집중해야돼 수리하고 있을 땐 수리 수리하는 거에 또 집중해야돼서 왜 개시끄럽니 어이 샛 어이 뭐야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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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쩍했어 아 왜 아니 어떻게 또 내가 있는 줄 알고 사장님 아 아 아 아 아 바로 쓰러졌어 어떻게 잘못했지? 기간맥히게 또 내가 딱 움직일 때 눈이 마주쳐가지고 에이 에이 폰 다시 아까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아아아아 아이 까비 아유 까비 아유 늦겠는데 어디 갔어 빨리 가 시간 안 지난다 어디 갔어 어디 갔어 갔어 이미 어디 갔어? 뭘 푸중있는거야 도대체 어디 갔어 그녀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어 확실히 옆에 있으니까 시간이 흙이 안배네 좋다 좀 더 있어 줄래요? 돈도 있네 난 돈을 못 주면 구나 아우 야 인형 졸라 시끄럽네 빨리 구해줘 아이씨 잠깐만 이거 아닌데? 어? 어이구 야 구해주기는 하고 가자! 먹고 있구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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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뽕 아이 저 멍청이 아 눈뽕 잡았다 아이고 저 우매한 것 잡았다 안녕 아이고 눈뽕 너무 느리다 나이스 아이 까비 이건 뭐야 과장님 어디 갔어요? 아 귀여워 내 발로 도망가 내 발로 도망가 어디야? 응 응 아이고 이씨 얘들아 빨리 수리하자 수리 중해 왜 이렇게 자꾸 틀려 응 수리 수리마 수리 응? 이벤트다 헉 이벤트를 발동시키다니 아 이거 갑자기 움직이지 않는 모든 생존자는 살인마에게 보입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계속 천천히 움직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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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학교가 맵이 엄청 넓다 맞아요 이거 어렵네요 맵이 아 이거 안 데려줬네 아 회복도 좀 해줄까? 어 회복이 되나 이거? 아직은 괜찮아요 나 어떻게 나가지? 찬물로 변신해서 2층도 가볼까? 잘못했네 그렇게 자신의 위치를 말해주면 우리는 1층으로 가지 마 저거 고난이도의 그 속임수 아닌가요? 맞아 심리전이라고요 아 그 정도인가 아내가 콘나를 너무 순진무가하게 봤네 어디 갔지? 있었는데 아 못 찾겠어 짜증나 어디갔어 왜에 아니 머신을 언제 언제 수리를 했지? 아 뭐야 고렇게 하하 뭐야 너무 쪼꼼해서 못 찾겠어 아 아이고 웃다가 웃다가 틀렸네 어디서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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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소리야 이게 어 형 아 또 어디 갔는지 못 찾게 돼 나도 왜 이렇게 못 찾는 거야 아 잘 찾는군 아픈다 아 다행이다 의자가 어딨지 하지만 의자를 못 찾는군 아 아 코앞이다 아 아 아이고 사장님 두 번 앉으셨다 누군가 실패하는 소리가 들렸어 어디야 문을 닫으면 못 들어가나? 도 쏘고 들어가 부서지네 안 부서져요 우와 진짜 아무도 나한테 관심이 없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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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들어가노 에헤이 어 던져왔노 어 뭐야 이거 흠 나이스 어 나이스 에잉? 뭐야 아 다 고치고 터졌구나 와 진짜 간발의 차로 다 고치고 터졌어 으아 느려 움직여 움직여 어 내 머리통 잡을 수가 없어 나는 사장님밖에 못 잡나봐 뭐임마 나도 못 잡을 거지롱 아 이럴 수가 아니 세상에 누가 이렇게 건축을 하세요 둥땅땅둥땅둥땅둥땅둥 또 내가 있을 때만 내가 있을 때만 내가 있을 때만 어 어디갔지 못찾겠네 에라이 이걸 놓치네 어디든지 못찾겠어요 이거 움직일 때 너무 흔들려가지고 어디에 뭐가 있을지 모르겠어 아 컨트롤이 익숙치 않구나 맞아요 미안 미안 이런 미안 소리 듣는다고 아니 위에서 대공사하세요? 안 일어나? 아 아 미안 아 근데 나 꼈어 뭐지? 아 됐다 아 온다 어디서 방음부스 시공하나봐 아이고 잘못 변신했어 어디서 이거 아닌데 으아 아 왜 뒤로가 도전한다 이거 뭐 그 비명지르는 기술 있지 않아? 왜 안 있어? 아이고 썼어요 아 쓰고 있어? 최선을 다하는 중이라고요 맞아요 저의 최선이 사장 있게 보이지 않는 거죠 미안해 이벤트도 쓰고 어 잘해봐 내가 못했던 거 다 해 아 이렇게나 노력했는데 아무도 잡을 수가 없네 머신은 다 됐고 에이 짜증나 에이 짜증나 머신 짜증나 에이 머신 짜증 에이 짜증 에이 짜증나 에이 짜증나 에이 사람들이 놀려요 어떡해 에이 이 정도면은 가서 한 대 맞아줘야겠다 내가 게임 못하다고 사람들이 놀리다니 에이 인생 핫도그다 핫도그? 인생 핫도그? 인생 핫도그? 인생 핫도그? 인생 핫도그? 인생 핫도그? 아니지 뭐야 나도 수리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수리했네 지금까지 대시가 있다는 걸 몰랐어 그렇구나 대시가 있었구나 대시가 있었구나 대시가 있었구나 나만 대시를 무어라구나 왜 문은 이렇게 딴딴한 거야 왜 문은 열 수도 없게 만들어 놓은 거야 왜 문은 이따구로 이거 바리게이트 지워지는데 꽤 걸리는구나 어 사람들이 이제 나갈 시간 안 하는 거 아니야? 나갈 생각 안 할 것 같은데 열지 마 머리 내려 찍기 귀엽다 이거 귀엽다 이거 선생님 여기 문 열렸어요 그렇네요 여기서 보여요 어딘데? 오 방구 깨요 아 웃겼어 아가 없네 왜 왜 왜 하필 그 많은 사람 중에 나야 저런 하필이면 또 와 사장님을 잡았다 신난다 젠장 뭐야 이거 야 새벽이 위치 선정 봐 우와 저쪽도 열렸대 저런 어 17 16 조수가 얼마 안 남았다 시간 얼마 안 남았다 라이언이에요 이거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난 패배 아 아 방 많이 세웠어 줄바 공장님 나 봉쳐야겠다 하핫 아 날 와 몰표다 하핫 을동정 하지마 쩌옥캐네 난 사강님 되셔야지 앗 감사 마지막 키미밍 키미밍이 아직 안했구나 살인마 마지막은 멋있게 판타스틱 빌로 가보자 너무 재밌겠다 편집장 끝 빼기 기다려 아 젠장 아 키미밍 여기 있는데 바꿔야 보면 되죠 어디에 어 할머니랑 수녀 랑 대머리 이렇게 3개 했나요 할머니 벤시 대머리 이렇게 음 아 세종류 밖에 없어요 선택하냐 아냐 아냐 더 있어요 일단 저희가 세종류를 하긴 했죠 아 했던 살인마를 얘기한 거였구나 이거 해볼까 이거 저번에 했던 건데 딴 거야 햄 색깔 토끼 해줘 아니 근데 휴대 구급함도 생각보다 쓸모가 없어 자력장갑 하면 쓴 거야 응 자력장갑은 멀리서 수리 가능해요 사장님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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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안 바뀐 채로 레디 됐어 야 저도 안 바뀐 채로 레디 됐어 제 스킬이 뭐라고 그죠 이럴이 에 또는 뭐요 아 씨 저 써버렸네 아 나이스 아 오리쯤 이거 누구죠 아 월화의 발 전기가 안보여 어, 여기 있다. 누구지? 이거 어떻게 쓰는 거지? 아, 꾹 누르고 있어야 되는구나? 아, 뭐야 이게? 잘 모르겠어. 무슨 능력인지 못 봤어? 뭔가 돌진 난다는데, 분사님. 아니, 잘 잡는데? 껴어! 형태로 잡았어요, 그냥. 분사님. 분사님. 네, 토끼. 어, 밖에 있는데? 잠깐만 기다려, 분사님. 좀만 있으면 앉혀 드릴게요, 잠시만. 너무 젠틀해, 너무 젠틀해. 너무 젠틀해. 이야, 그런가? 나아줘요! 오우, 어, 풀렸다. 튀어! 어디 가세요, 여기 제가? 부끄러워하지 마셈. 코끼 선생님 나와 주세요. 여기 앉으세요. 너무 폭신해요. 유치원 선생님인 것 같아. 이거 어떻게 쓰는 건지 써봐야겠다. 쓰고? 음~~~ 잘 모르겠네 사장님 아니 좀 올라가 이 새끼야 너무 아씨 아씨 뭐지? 아 사장이 너무 감쪽같았어요 그렇지? 이건 누구도 눈치채지 못할거라고 다들 날 구해줄 생각은 아무도 없을거죠 아이 나는 너무 멀어서 멀리 계시구나 고마워요 구했구나 와우 틀리는데 어디있어? 구했다 어디있는지 잘 안보인다 날 비웃다디 잘 안두지 않겠어 고래킹 이게 실패했을때 대바대처럼 나 여기 틀렸다 이런 느낌은 아니네 아 발견됐다 왜 품다야 또? 하하하 이렇게 어딨어 이렇게까지 이렇게까지 발견이 잘된다고 이런거구나 어디있었는데 뭐였지? 사라졌나 그새? 사라졌나 그새? 도망쳤나? 어디로 갔지? 사라졌나 그새 악 사장님이 이건 어떻게 자연스러운척하고 있어요 어? 아.. 시고 안 넘어가네 안 넘어가지잖아 꼬푼다! 꼬푼다야 이거? 꼬푼다야? 아니 세상에 여섯 꼬푼다야! 안 되겠어 준비하겠어 아 정말 아니 이게 위치가 자동 보정 되네? 살인마가 공격할 수 없는 위치에 있으면은 거기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구나 어? 맞았어? 오오 달려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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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서 톱 소리가 나 나 벌써 갔어? 이 이벤트야? 아 이거 잘못 들었다 어거라 얼음 땡 움직이던 모든 상종자는 살인마에도 보입니다 가만히 계세요 되게 편해 보인다 세상 어그로를 제가 다 끌었죠 잘했어 잘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 나 환장하겠네 진짜 아이고 아야 아이고 바로 앞에 있어 어떡해 그러게 여기 여기 앉아계세요 왜 서 계세요 왼쪽 오른쪽 눈치 게임하다가 눈치게 틀렸어 아 안돼 안돼 어디있니? 어디갔지? 아 너무 너무 늦게 늦게 변해버렷 굳었어요 너무 늦게 변해버렷 굳었어요 튀어요 점프 넘어갈 수 있구나 이거 상자 왜이렇게 아우 찐겨 빠지게 저기요 어디 앉히지? 아 아 나 발버둥 쳐야되지 아 겁나 멍 때리고 있었네 발버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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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 바 바 아 야 야 이 개 저기요 야 거기 서 나 데려가야지 이거 누구요? 이건 누구야 이거 누구야 저게 대박인데 톱구네 아 많이 부셔졌네 점점점 여기 되게 따뜻하고 아늑하다 여기에서 불멍이나 때리고 있을까요? 어머 이뻐라 아 뿜덩이! 또 야바나! 아니 왜! 불똥이! 왜 방금! 이제야 방금! 불었는데! 변신을! 불었는데! 어떡해! 그때 딱 맞을 수가 있어요! 어떡해! 사람이 그래! 오케이 이럴 수 어휴 아휴 아휴 끊었어! 아 진짜 돌겠네 돌렸다?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고쇼 아이씨 아무도 못 고쳐! 으흐흐흐흐흐흐흐! 돼 너무 고쳐! 허허흐허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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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흐흐흐흐흐흐흐흐흑 흐흐흐흐흐흐흑 우리 숨어 있을텐데 그러면 그러면 근처에 근처에 이건가? 아닌데 너니? 으흐흫 흐흐흐흐흐흐흑 헉흐흐흐흐흐흐흐흑 뭔지 뭔가 서성거린거 같았는데 기분탓인가? 이런 탓인가? 오 아 이거 이런식으로 쓰는 거였구나 어 그러네 범인이네 좋다 여기 바리케이트 왜 이렇게 많이 설치해 놨어 풀렸다 가자 이제 어디 계시죠? 아이고 깜짝이야 아이고 깜짝이야 크 아이고 승봉이야 못참을 쫄아놨어 나 승봉이야 승봉이야 못참을 쫄았어 에이 아이고 아이고 걸렸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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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으면서도 뭔가 피해를 준 거 같은데 어디 갔지? 아이다 안 움직이면 됐었는데 왜 그랬냐 너 없다가 느꼈어 개무섭네 여기서 안되네 어 뭐야 누구세요? 아이고 미안하다 깜짝 놀랐네 아 움직이면 안 됐었는데 안돼 어디 찍은데 의자가? nogle 내잉, 안 돼... 쟤 딱 좋대치 진짜 개큰 도끼... 개큰도끼? 도끼는 도끼로 싸우려고 했지 와 여기는 변신할 게 아무것도 없네 아 내 아이템 아 탈어 탈어 많이 탈어 이제 프롬 머신 몇 개 안 남았네 여기 또 있을 것 같은데 귀여워 자꾸 발이 케이틀을 어디다 깐 거야 이거는 울추 몇 개가 돌아간 게 있을 텐데 망가진 소리가 자꾸 나아 저 분단 님이죠 아 머리통 이거 고로케 님이지? 처음이지? 안 돼 스스로 만든 함정에 안 돼 스스로 만든 함정에 걸렸어 점점점 도망가 거기서 거기서 고로케 잡히면 죽는다 잡히면 죽는다 뭐 어디 갔어 어디 안겨 점점점 아니 기계가 어디 있어? 나 왜 안 보이지? 아 저기 있구나 아니 너무 너무 대놓고 있는데 대놓고 있는 기계? 이건가?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아 나 진짜 이건 안 돼 본격적으로 멜로롱을 아까 어딜 도망가 이거는 미치고 그는 죽을 수 없어 바라 여기 이걸! 안녕? 죽어! 날 놔둬라 우매한 것 의자가 어딨지? 엄마 잘 써라 우매한 것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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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있다 여기 어디 있었는데? 여기 어디 있었는데? 어디 갔다 놓치? 뭔 소리야? 오 깜짝이야 하필 의자 앞에 숨었네 내가 또 이건 누구야? 이건 누구야? 화이팅 이건 누구야? 안 돼 고로케 님이구나 이거 안 돼 안 돼 너무 빨랐어 왔어 근데 이거 어디다 놓지? 저기 있다 잠시만 기다리세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고로케 님 안 차드릴게요 거의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조금만 찼 뭔데? 오오오오 아 그렇지!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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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마 고로케 님 나리 아이 Shiva 치고 에밋이 이리 오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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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또 왜 또 잡으셨을까 왜 이제 사장님 자리가 비었거든요 절 대편 왔어요. 예 Christmas 아 아 아 의자가 너무 차 aquest 라고 으 트 sufficiently 하게 되면 헉 딱 너무 재밌게 나오는데 아 03 아 아니 여기 입구를 열열야 되는 모습을 다 막아 놓으시면 저는 입구 어딨어? 에이 입구 에이 입구님? 얘 있네 호호 아이 깝이야 어 뭐야 살벼기 죽어버렸어 빨리 열어요 어그로 많이 끌었으니까 죽어 어딜까? 아 이거 왜 뭐야 아, 뭐야? 아이, 이거 문이 많이 뻑뻑해! 아이, 문이 왜 이렇게 뻑뻑해, 이거! 예, AS 기사님 불러야 돼요! 아, 뒤에, 뒤에! 나이스! 아이, 젠장! 아, 나갔다 와... 아니, 스토라야! 아니, 스토라! 어우, 오무서왔네! 아우, 세상에, 아우... 어디야? 어디에서? 어디서? 어디서! 아이고 저런! 아이고 저런 분다니야! 아이고 저런! 어? 문 열다가 변했구나! 무기력해 무기력해! 아 어떻게 소리 없어! 아 너무 웃기다! 거의 다 열어도 돼? 이리와! 누구야! 오! 거길 넘어갔어! 분다니 모두 약간 리젠돼 있을거야! 어? 큰일났다! 큰일났다! 꼈다 꼈다 꼈다! 저쪽에 빨간색 보이잖아! 변해! 나이스! 달려 달려 달려! 아이 잠깐만 이거 뭐야! 내려와 그렇게!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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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1초 1초! 아이커미 아아! 아아 못 나갔어! 분다도 문 앞에서 못 나갔어! 가장 개만 나갔다! 하지만 그래도 승리로 뜨는데요? 아 그래요? 맞아! 나도 승리로 뜨긴 하네! 한 명이라도 나갔어 생례! 아 그렇구나! 아이 때리기는 엄청 때렸는데! 왜 안 죽는거야 아무튼! 케미미 머리 6번 때렸다! 멋있었다 케미미! 저번부터 고생한 푼다님 저에게! 너무 아까웠다 푼다님! 아 재밌었다! 아 재밌었다! 그럼 여기까지만 하자! 네! 재밌었죠? 아 갑자기 불렀는데 엄청 재밌게 같이 놀아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자 프롬나이트였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안녕! 바이바이! 바이! 2 Today actionable 스토리 1 2 garden 4 5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